0 호오오오오오올리이이3 쒸jour오오오 쒸 으 Meinung 다 죽여의 공손 X발! 어! 아냐아냐아냐아냐 어! 제발 쏘지마 전재한 또 경찰오면 X발 이제 진짜 게임 못해 제발 아니 이게 사람만 보면 쏘고 싶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냥 앞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쏘고 싶어요 그냥 아냐 아냐아냐아냐 하지맙시다 조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? 아냐 한 명쯤은 괜찮지 않을까? 아냐 시원합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새끼 대가리 야 왜! 아니 이 길로 가라며 시X 아니 이 길로 가라며 아니 아 내가 총 쐈구나 아 맞네 총 있는데 쓰질 못한다니 총은 쓰라고 만들어지는 아이템 아닌가?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발밖에 안쌌어요 한발밖에 한 발밖에 안쌌다고? 이즼도 한발밖에 안 때렸다고? 이즼도 한발밖에 안 때렸다고? 교무실에서 그러더라 십새끼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난 안 그러는데 내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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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라 박아 시X 꼬라 박아 시X 꼬라 박아 어흐 police 찾았다 시X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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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시X czyli 미실로 sir 첫 Borough 안됨 게 끝이야? 뭔가 좀 아쉽다 아직 아직 만족되지가 않아요 안되겠다 아 말이 없다 아하 제가 못참겠어요 부를 때가 온 거 같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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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씨발 다와 다와와 상대 해줄테니까 개새끼들아 오 야 잠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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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던 대로 걸걸까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이거지! ㅅㅂ 아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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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좀 도망칩시다 여러분들 일단 좀 도망칩시다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? 문을.. 아니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없앴어요 홀리쉘 일단 도망칩시다 아 말없네 총을 맞고 살았어? 흐흐흐흐흐흐흐흐 난 날 믿었다고 오! 잠만 저기 더 좋은 차가 있는데요? 야 차 존나 좋은 것 같은데 이거? 자지마 씨발 자지마 저는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안좋아합니다 야 뭐야 아니 씨발 뭐야 와아 내가 원했던 미션이예요 개새키야 다 나와 야 참만참만참만참만참만 참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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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참만참만참만 쟤네 너무 많아요 쟤네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도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권총만은 쓰고 싶었는데 이 녀석들이 저를 총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되지? 아 일로 올라가는거구나 그 다음에 아나 쏴죽이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만 맞추면 되죠 으어어어어어 야 어디가하아 아씨 ver 아니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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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죽였는데 씨 ens 이런식으로 끝난다고? 아니 이세 이세카의 엔딩은 에바 참치네 삼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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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! 도망쳐! 줏됐다! 생각해볼까? 앞에도 있네? 옆으로 꼬꼬 옆으로 꼬꼬! 도망쳐! 미군이다! 도망쳐! 자 일반인처럼 접근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죠?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제안식 탈취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뒤에 애들이 또 따라오는데? 아니 시민인 줄 몰랐어요 드디어 드디어 은행 탈취 미션인가? 그렇지 역시 배너를 가져가야죠 자 나대지 말고 갈게 갑시다 나대지 말고 갈게 갑시다 야야야야야 트레몬 총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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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몬 쏘지마 시발 쏘지마 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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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하게 제발 은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쏘면 안되냐? 그냥 쏘면 안돼요? 어이가 없네 아 쏠게 알아서 오는구나 몰랐어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ып 그치 고리 빨리 어 야 잠만 오 야 몹이 또 오고있어요 몬스터가 아니 몬스터랜다 경찰이 오고있어요 다 쏴죽입시다 다 쏴죽입시다 아니 이거지 개새끼들아 시발 그리스마스 코코다 개새끼들아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아 줄나 재밌어 시발 이게 게임이지 텐트 홀리쉐 야 탱크는 이걸로 못부셔요 탱크는 이걸로 못부셔 나와 시발 나와 우리 총알 다 막아 우리 총알 다 막아 보여주면 부분이죠 여기다 운전하지 마세요 시발 여기다 운전하지마 시발 이 새끼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허 선 넘네 시발 막지마 이 새끼들아 막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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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 can 오 오 오오inos 아齁uggurd X 됐어 X 됐어 X 됐어 에어어어... 아니 이거 차가 불타는데요? 차가 불타는데요? 차 가 오우쉏 으아아아아아아아 이실만 조졌다 아니 이건 무게가 필요해요 무게가 필요해요 무게가 무게가 허허 손 넘네 손 넘네 아 근데 탱크가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야 병신인데 뭘 왓 더 뻑이야 이새끼야 아픈 척 하지마 아픈 척 하지마 이새끼야 죽은 척 하네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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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야되는 부부이죠 으흐흐 오케이 피를 안썼길래 4차 죽는척한 줄 알았어요 끝! 마지막 일어났다! 우리의 길이 바로 나아야 돼 여기 와여 하하하하 이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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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자 아 뭐야 미션이 바로 앞에 쓰네 이러면 이 사람 왜 죽은거냐 자 이 사람에게 죄송하니까 죄송하니까 긴급서비스를 부릅시다 1인칭으로 도끼들고 하면 폭력성 진짜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줘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오 뭐야 바로 왔어 와 일 잘하죠 전화하기 전에도 오는 서비스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일단 돈은 내가 먹고 자 보고 있어요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은 저 사망 진단서를 끊고 있어요 아니 야 외견만 보고 사망 진단서를 끈다고 내가 너네들의 저승사가 나은 사자가 되어줄게 이 씨발놈들아 어이가 없네 씨발 일을 제대로 안하는 부분이죠 저를 화나겠어요 아 아 아 아 씨발 채팅했다가 웃었어? 아니 아니 경찰 부르지 말자 재환아 한 번만 참아 재환아 한 번만 참아 재환아 한 번만 참아 압두랄 일을 못 참아 이 씨발놈아 아니 아니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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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를 가라앉히자 좋아 잘 참았어 뭐야 이거 나한테 콜라 주는 거야? 줘 어떤 아저씨가 줬어 어떤 아저씨가 줬다고? 어떤 아저씨가 준 걸 나한테 주는 거야 수진아?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이거 왜 줘? 흑인 아저씨가 사줬어 누가? 흑인 아저씨가 사줬어 흑인 아저씨가 이거 사줬다고 콜라를? 흑인 아저씨가 주의 흑인 아저씨가 주의 근데 잘시간이라서 인제 존나 피곤하다 아 피곤해 뭐 바로 효과와 미친놈들아 이게 그냥 콜라에 안 따여 있었어 사람한테 편견 가지지 마세요 마치 나를 보면은 이상한 것과 연관시키는 너희들이 정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닐까 택시 wait me wait me wait me 저는 코카콜라도 좋아하고 펩시도 좋아요 오 참 빤빤버리네 헬로 드러버 오 참 빤빤버리네